아.. 배고프네 너 배 안 고프냐? 그걸 말해라고 하냐? 당연히 배고프지 야 그럼 우리 뭐 시켜 먹을래? 먹고 싶은 거 있어? 어.. 치킨? 야 너 어제 먹었잖아 딴 거 딴 거 그럼 피자 어때? 아.. 피자 좋지 좋은데 딴 거 딴 거 아이씨 그럼 니가 정해 어디서 손가락질이요 야 그럼 짜장면 꿀? 짜장? 좋지? 그럼 그거 먹자 아 치킨니까 딴 거 시키기 쉽네 그냥 짜장면 빨리 시켜라 알겠어 알겠어 시킬게 야 근데 지수랑 시현이 온다는데 우리 짜장면 4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괜히 뭐 먹을지 모르는데 아이씨 그냥 통일해 네 네 거기 짜장면 집이죠? 여기 짬뽕 4개 아이씨 짜장면 4개 주세요 네 야 그럼 짜장면 올 때까지 좀 자자 아 그래? 배달요 어 아 배달았어 배달았어 아 배달았다고 배달았다고 에휴 아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러컨 choosing 후.이 야 야 좀 수상한데? 그러게, 뭐지? 뭐야 뭐야? 왜 그냥 가? 아싸, 돈 안 받았다? 야 근데 철거방 두고 갔는데? 뭐야, 공짜야? 아싸 개꿀? 야 뭐지? 야, 안 먹으면 어때? 야 빨리 먹자. 이게 뭐야? 야 이거 폭탄이잖아! 에이, 이 형에서 폭탄이야. 아니야. 야 버려 버려! 야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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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! 상체사, 상체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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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직전 고장은 뭐는데! 어 뭐야? 왜 안 터져? 뭐야? 뭐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지? 가볼까? 가보자. 아이씨 야 이거 장난감이네 아이씨 뭐야 어쩐지 아까 아저씨 이상하더라 아이씨 좀 제대로 된 데에서 시키지 짜장면도 하나 못 시키냐 야야 그렇지 말고 이따 애들 오기로 했는데 이걸로 잠시자 뭐? 어떻게 알게? 내가 이리 와봐 아 배고픈데? 뭐 먹고 들어갈까? 아니야 애들이 짜장면 시켜 놓는 데 했어 그냥 올라가자 그래 뭐야 너네 뭐하고 있어? 어 왔어? 뭐야? 뭐해 안 들어오고 뭐야 어? 어? 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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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치워봐 야 뭐야 이거 폭탄 아니야? 야 도망가 도망가 야 쟤 내 겁 진짜 많다 야 그니까 야 지스포진 봤냐? 야 얘네 약올랐을 것 같은데 왜 문까지 잠글래? 그래 그래 일단 잠그고 더 약올리자 뭐야 뭐야 왜 안 터져? 그러게 뭐지? 뭐야 가짜 폭탄인 것 같은데? 애들이 장난친 거 아니야? 아 열받네 장난지기야 짜증나게 아 안되겠다 얘네 혼 좀 나야겠다 제발 아니 매장실이 매장실이 뭐야 얘네 문 잠근거야? 아휴 정신 나간거 아니야? 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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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열어줄까? 쟤네 화날거 같은데 미쳤어? 쟤네 벌써 화나 잔뜩 났을걸? 아 야 야 강제로 열기 전에 문 열어라 총 가져왔네 아이씨 우리 총 준비하자 알겠어 아 얘네 끝까지는 안 여네 그냥 강제로 들어가자 후 너네 죽었다 야 잠깐만 임은 수리비 너가 낼거지? 아니 나도 돈 없는데 그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하자 안내면 문속이 가위바위보 안내면 문속이 가위바위보 허 남자 아니시군요 치이는 야 엄폐라도 세워놓을까? 얘네가 난사하면서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 그래 안내면 문속이 가위바위보 야 나와 다치니까 FBI 오픈아 오우 오픈아 생쇼를 하는구만 이것 때문에 타관에 못해보니 저 넌 저 공격을 해? 야 양옆을 훔쳐줘 어 알았어 야 애들 움직였어 야 움직였어요 빨리 싸야지 나도 보여 임마 어어 아 총알 너넨 죽었다 우아 이거나 먹어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죄송합니다.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진짜 미안해. 한 번만 봐줘. 일로 와봐. 야, 봐줄 필요 없어. 어차피 나중에 또 장난치면 들이거든, 얘네. 내가 한 거 아니야. 리싸이가 하자고 했다고. 너도 같이 즐겼잖아. 아니야, 진짜. 리싸이가 시킨 거였어. 너 믿어줘. 나는 너 같은 야비한 애들이 제일 싫어. 미안해. 진짜 2번만 봐줘. 그래, 봐줄게. 아, 그래? 오! 재밌구만. 아, 봐줄라 했는데. 어! 이게 뭐라고? 그러게. 장난감 때문에 이 난리가 정말. 이거 눌러도 터지지도 않다만. 나 진짜 그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